이 날 제가 갑자기 취업설명회 일정이 생겨서요 이때 취업설명회를 하는데 제가 하필이면 이 날 야간 근무예요 아 그러니까 여기 작은데도 아니고 명성이 대기업이거든요 아 네 15일이요 진짜요? 아 네 그럼 일정 한번 체크해보시고 저한테 연락 주시겠어요? 아 네 진짜 제가 맛있는 거 사드릴게요 아 네 진짜 제가 맛있는 거 사드릴게요